여러분 자꾸 울컥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다시 하고 있는데요 푸바오를 볼 때는 전혀 감정 같은 거는 흔들리는 게 없었는데 방사장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거를 손수핀 기지 판다 기지 직원분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랬잖아요 그죠?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왜 왜 왜 이렇게 많은 이루는 시간을 잘 안전하게 된다는거에요 이렇게 해야지 너무 무서워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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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! 네, 잠시, 잠시, 잠시! 네, 잠시, 잠시만! 네, 잠시! 네, 잠시! 너무 감사합니다! 옛날에 붉게 물든 하늘에 기대 항상 날 바래다주던 널 생각해 날 바래다주셔서 감사합니다